KIVA 스타일 물류로봇 유명해진 물류로봇으로 다품종 소량 주문을 처리하는 물류창고에서 운영비용 절감과 생산성 향상 휴먼 에러 방지의 효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모션 디바이스 AGB의 차별화된 강점은 검증된 ACS와 로드 밸런싱 메커니즘 리프트 앤 로테이션 메커니즘입니다 ACS는 물류창고에 투입되는 수백 대의 AGB를 충돌이나 병목 현상 없이 효율적으로 제어하는 관제 소프트웨어입니다 모션 디바이스는 여러 대기업에서 검증한 국내 개발 ACS를 채용함으로써 창고 관리 시스템과 가장 효과적으로 연동하는 커스터마이즈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로드 밸런싱 메커니즘은 바닥의 평탄도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도 모든 휠의 접지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구현된 기술입니다 2개의 구동휠, 4개의 캐스터 휠 접지력을 항상 유지시켜 트레기타를 방지하고 휠의 마모를 줄여 유지 보수 비용을 절감합니다 표준 감속기를 사용하여 단순하게 구현한 모션 디바이스의 리프트 앤 로테이션 메커니즘은 복잡한 해외 제품의 메커니즘에 비해 안정된 품질과 높은 경제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10분 이내의 충전으로 2시간 이상의 연속 운전이 가능한 고속 자동 충전 원활한 전국 AS 등의 이점이 있습니다 대량의 다품종 소량 주문부터 1000kg 팔레트의 반복 이송까지 주식회사 모션 디바이스는 순수 국내 기술로 스마트 물류 로봇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합니다 mittens의 주식회사 모션 Hey 아멘